홍공 후짜! 드디어 했네 했어. 반갑습니다. 저는 홍공TV의 홍공쌤이고요. 오늘 조금 특별한 분 모시게 됐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우리 또 이제 선생님,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김은주입니다. 혹시 김, 어디 김 씨인가요? 네, 저 광산 김 씨. 아, 깝다. 김혜여 씨라서 뭐든 한 번쯤 래퍼로 형성해 보려고 했는데 조금 더 저희 이야기하면서 친해지는 걸로 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김은주 선생님 이렇게 현장에서 또 굉장히 유명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또 이렇게 초등학생들 이렇게 지도를 하시는 거로 저도 이렇게 이름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오늘 한 번 이렇게 나오셨으니까 제가 좀 탈탈 털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많이 털어주세요. 뭔가 굉장히 좀 약간 밝으신 것 같아요. 좀 성격이 좀 긍정적이신 건가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많이 만나다 보니까 유머 치는 선생님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머를 좀 많이 현장에서 치고 있습니다. 약간 좀 확률 개그합니까? 열 번 던져서 한 세 번 터지면 되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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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니, 쾌활한 게 저랑 이렇게 코드가 잘 맞으신 것 같아서 오늘 인터뷰 되게 좀 재밌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 약간 좀 무거운 주제일 수도 있지만 저희가 장난스럽게 푼다는 의미는 절대 아니고 좀 유쾌하게 풀고 때로는 또 진지하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자, 일단 학교에서 계시는데 학교에서 아이들 보다 보면 참 이렇게 집중을 잘하는 것 같지만 얘가 좀 이렇게 지금 흘려듣기를 하고 있구나 이게 다 지나가는구나 속칭이 이제 가짜 공부라는 걸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드러나는 가짜 공부의 실상이라는 주제로 이제 1편에서 저 이야기를 할 건데 자, 그러면 이제 가짜 공부의 어떤 사례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한 세 가지 정도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부모님들이 그걸 보고 아, 우리 애가 혹은 약간 가짜 공부에 가깝구나 이런 거 좀 주의하면 좋겠구나라고 하면 좀 정상적인 조금 더 이제 루트로 가지 않을까 그런 취지로 하면 될 것 같고요. 첫 번째 이 말씀하셨어요. 선행, 솔직히 말이들 하잖아요, 그렇죠? 선행이랑 단원평가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사실 요거는 좀 또 많이 분분하신 것 같은데 한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 제 의견이 지금 초반에 지금 던져도 될지 모르겠는데 선행,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선행을 어느 정도는 저는 조금은 하긴 하거든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저는 큰 어떤 목표 단원평가에서 얘가 뭐 잘 받아야지 그거를 사실 염두하고 하고 있지는 않아요. 딱 그 정도긴 해요. 근데 단원평가라는 의미 자체는 그 해당 학년의 기본 개념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평가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 심화 과정은 사실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선행을 한다고 생각하면 아, 당연히 현행의 기본은 알고 있다 라는 걸 전제로 사실 선행을 나가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심화 문제를 어느 정도 못 풀어도 선행을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고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적어도 현행의 기본 개념은 정확히 알아야 그렇죠. 네, 선행을 해도 효과가 있는데 예전에는 사실 교실에서 아이들이 선행을 하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어요. 제가 올해 이제 19년 차인데 와, 장난 아니네요. 네, 그러니까 그 현장을 저는 계속 지켜봤던 거죠. 트렌드를. 네, 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조금 선행한다고 하면 어, 그래. 어, 그래. 너는 잘하니까. 이런 마음은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느 순간에 아, 너무 많은 친구들이 선행을 하고 있어서 지금 사실 거의 트렌드죠. 미리 좀 짚어주자. 네, 네, 네.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기본적인 걸 애가 알고 있나 그런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선행도 중요하지만 그런 거 기본적인 거에서 만약에 애가 좀 빠진 게 있다. 네, 네. 그다음에 그거 구멍을 채워주는 게 좀 더 중요하다. 그렇죠. 좀 더가 아니라 네. 많이 중요합니다. 아, 오늘 20박스셨어요? 네. 여보, 엄청 중요하대. 여보, 엄청 중요하대. 빨리 시험 찍으려봐. 네, 왜냐하면 선행이라는 것도 그 전에 학년의 그 개념이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학이라는 거는 계단식이잖아요. 알아야지 올라가고 또 올라가서 또 알고 또 그다음 계단을 올라가고 이런 식의 과목이기 때문에 현행의 개념이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선행이 당연히 잘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되는 것도 사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학 얘기하셨는데 타 과목도 어떻게 보면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비슷한 흐름인 거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수학만큼은 아니죠. 그리고 이제 다른 과목 정도는 이제 저희 지금 최고에도 어찌 보면 이 단어 자체가 트렌딩인 것 같은데 문해력. 엄청 너무 핫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문해력, 독서력, 이해력 사실 다 비슷한 말들인데 아이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 있으면 사회랑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아이들 언제든지 쫓아가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아직 단어가 좀 어렵고 그런데 그걸 이해하게 되는 순간에는 어, 이거 이거였네? 어, 이거였는데 내가 어려웠구나. 이럴 수 있지만 수학 같은 경우에는 앞에 개념을 놓쳤을 때 뒤에 거를 알게 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아, 수학은 좀 더 그런 이제 맞물려 있는 게 강하네요. 네, 네. 네. 그러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단언평가라든지 이런 걸 보고 아, 이 구멍이 있다고 하면 그게 사실은 1순위가 되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게 되는 가운데 선행이라는 것을 조금 이제 생각을 그 다음 거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다 됐다. 그러면 이제 선행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 이제 선행을 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제 사실은 많이 그거는 선행을 욕심 내서는 사실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조금 약간 힙합 펀치라임을 쓰면 네, 네. 선행의 선행 조건인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야, 어때요? 나이스 라임. 라임이 좋네요. 네, 짜임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선행하고 단언평가 약간 상관관계를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해봤고요. 자, 두 번째 이렇게 또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이제 몰라서 집중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애가 수업 시간에 몰라서 집중 못하는 거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예습이나 선행의 또 원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좀 알기 때문에 집중을 못하는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시기도 해요. 미리 알고 왔기 때문에 재미가 없고 집중을 못한다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 집중을 못한다 과연 이제 어떤 게 맞을까요? 네, 이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거를 제가 사실은 이제 말씀드리는 건데 편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네. 예전에는 몰라서 아이들이 집중을 못했어요. 네. 이해가 되죠. 아, 모르는구나. 그럼 이제 알면 되는 거잖아요. 네. 방금 원동력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모르는 게 그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하고 싶은 마음을 이끌어내는 거거든요. 채워주고 싶은. 네. 아, 모르니까 알고 싶어. 아, 내가 알아야겠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공부를 하게 되고 네. 그 힘이 되는데 이제 지금은 아까 처음에 말했다 선행이라는 걸 하다 보니 아이들이 선행도 이제 사실 제가 생각하는 선행은 자기가 스스로 그 내용을 소화할 수 있는 그 힘이 저는 선행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알려줘서 듣고 그걸 소화하는 것도 물론 소화하는 거겠지만 저는 선행 정도는 자기가 스스로 알아가는 그 힘이 있어야지 저는 선행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예 좀 약간 주도성이 좀 들어가 있는 선행. 그렇죠. 미리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자기 거 이상의 것을 하기 때문에 어렵죠. 월반이잖아요. 월반.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이게 저는 선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힘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요즘 친구들이 이제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들어서 선행을 하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알려주고 설명을 하면 그걸 듣고 이제 공부해 나가는 그 방식이 많잖아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듣는 거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 나 저거 들어봤어. 근데 들어봤다는 건 알고 있어. 이거랑은 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알고 있다는 건 설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 한 번 이거 얘기해 볼래 했을 때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는 들은 거지 알았다 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나이들은 대체적으로 들은 거를 알았다고 생각하는 조금만 들으면 어, 저 알아요. 맞아요. 그게 안다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거 저 들어봤어요. 저 알아요. 저 거기까지 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설명하라고 그러면 자리 없어요. 아무도 설명하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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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친구들이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나 저거 아는데. 아, 나 이미 알아. 저거 배웠어. 그러면서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제 방금 홍공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그럼 이거 한 번 설명해 볼래 하면 없어요. 그렇죠. 앞쪽이 서로 눈치 보는 거 아니야. 누가 먼저 설명하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런 현상이 지금 계속해서 학교에서 교실 안에서 네. 일어나고 있는 거죠. 네. 물론 이제 학교 교육이 또 초등 또 이제 어떻게 이루어진지 알고 있어요. 선생님들이 또 이런 걸 감안해서 어쨌든 이제 끄집어내는 거 하려고 사실 많이 애를 쓰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생님께서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이제 가짜 공부. 그러니까 그냥 애들이 흘려듣기 하고 어디서 갔다 와서는 나 이거 알아요. 하니까 수업 때 그걸 약간 좀 등한시한다든지 사실 영어도 그런 거 많거든요. 애들이 영어는 사실은 수학하고 또 약간 개념이 다르긴 하지만 애들이 좀 약간 어려운 원서를 읽었다 라고 하면 이미 뭐 중학교 수준 정도 되니까 학교에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 알아요. 시시해요. 근데 사실은 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거는 구멍이 절대 생기면 안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놓치게 되면 가짜 공부를 하게 되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5학년에 했는데 5학년 솔직히 분위기 어떻습니까? 애들 올라가면 사춘기 5학년 애들 있을 거잖아요. 네. 네. 봉숭아 학당 맞습니까? 네. 아주 궁금해가지고 진짜 현장이. 아 근데 분위기를 아이들이 많이 타는데 아 많이 탄다. 네. 그렇죠. 네. 저 아이들 예뻐요. 근데 예뻐하시는 게 보여요. 아까 사전에 저 이야기 했는데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이들이니까 아이들답게 저는 아이들 있는 그대로 웃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은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거 자체를 생각하고 만나면 자꾸 이거 하지 말라 저거 하지 말라 하게 됐잖아요. 하긴. 그거 진짜 뼈 때리는 말이에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아이들다운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거 물론 남에게 피해주는 부분에서는 이제 얘기를 하겠지만 그 외의 부분에서는 아이들이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걸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5학년 너희들의 5학년 내용을 설명해 줄 수도 있는 사람은 지금 나야. 여기 지금 이 시간에 너희들은 5학년 내용을 배울 수 있는 거야. 6학년에 가서 6학년 선생님께 5학년 내용 알려주세요. 하기 쉬울까?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쉽지 않잖아요. 사실은. 어렵죠. 어렵죠. 그 학년의 문제도 질문하는 게 사실 애들이 생각보다 질문을 많이 하지 않거든요. 저도 학창시절 때 질문 아예 못했어요. 저도. 그렇죠. 근데 이제 하물면 그 아래 학년을 질문하는 건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죠. 그래서 지금 잘 들었으면 좋겠어. 여기서 놓치게 되면 너희들 나중에 힘들 수 있으니까 선생님이랑 배우는 이 5학년 과정은 여기서 우리 잘 듣자. 이런 얘기를 항상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부분을 잘 챙겨서 가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 그런 것들을 아 내가 진짜 제대로 모르고 있었네? 아 잘 들어야겠다.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사실은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죠. 자기가 이제 안다고 착각하는 것들. 사실 좀 메타인지라고 하잖아요. 거기 굴려서 애들이 어 이거 내가 몰랐네. 구멍이 있었네. 아 그런 걸 이제 아까 교실에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고 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로 또 표현하시고 소통해 주실 것 같아서 너무 좋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 또 가짜 공부인데요. 교실에서 책 보는 아이를 생각보다 좀 찾기 힘들다. 혹은 자막 없이 영어 애니메이션 즐기는 아이 찾기 힘들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든 유튜브 보면 그런 친구도 굉장히 깔렸잖아요. 사실은. 이야 이야 사실 부럽기도 하고 그러는데 교실에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독서나 자율적 독서나 이제 뭐 애니메이션을 편하게 본다. 이런 친구들이 좀 드물다. 드물다. 이거 한 번 또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맞아요. 그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뭐 인터넷에 이제 좀 댓글 많은 글들이라든지. 우수한 사람들이 막 깔렸어요. 네. 근데 우수하기 때문에 거기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좀 저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그런 거 보면 이상하다. 내가 만난 애들 중에 저런 친구들 별로 없었는데. 확률적으로 드물잖아요. 네. 저도 굉장히 많은 친구들을 만났음에도 그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하죠. 특별하죠. 특별합니다. 네. 네. 근데 그 이제 저 고학년을 좀 많이 했어요. 도서관에 저는 좀 자주 가거든요. 아이들하고. 저 학교에 갔을 때 도서관의 분위기도 좀 살피고 아이들이 책을 많이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가님쌤 이름 많이 도서관을 좋아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애들한테 책 영업을 많이 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래서 애들이 읽을 만한 재미있는 책이 또 뭐가 있는지 그런 것도 좀 살피고 저 스스로도 좀 빌릴 책들을 찾으러 많이 가는 편인데 항상 어느 순간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서관의 친구들이 어린아이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걸 또 관찰하셨네요. 네. 그래서 어디 도서관을 가든 간에 제가 이제 학교를 여러 군데에 옮겼는데 그 안에서 또 도서관에 가다 보면 그 도서관의 분위기가 있는데 비슷한 분위기가 뭐냐면 한 두 가지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린아이들이 많아요. 네. 대체적으로 1학년. 저학년 애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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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이제 2학년까지. 그리고 이제 3, 4학년 친구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학습 만화를 보고 있어요. 아. 학습 만화 얘기. 굉장히 네. 몰입해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나마 5, 6학년은 없어요. 그래서 영업을 많이 하시는군요. 네.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렸을 때 부모님들께서 굉장히 책도 많이 읽어주신 분들이 많고 어머님들께서 책에 되게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책이 저희가 다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고 아이들도 잘 알아요. 책이 중요하다는 걸 아이들도 잘 아는데 그 좋아했던 책 읽는 저학년 친구들은 왜 고학년 가면 다 사라질까? 이게 저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또 영어 전담을 이제 재작년에 했었거든요. 영어를 가르쳤었는데. 멋있습니다. 그 땅이 힘들다는 영어 전담. 아니요. 네. 그런데 그때 저거 아무래도 영어는 이제 노출, 습득 이런 쪽으로 저희가 많이 접근을 하잖아요. 초등은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아이들한테 가르치고 나서 좀 시간이 남거나 할 때는 애니메이션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저는 사실 영화나 이런 걸 잘 안 보여주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에게 자연스러운 노출을 위해서 연결되면 되게 좋잖아요. 네. 짧은 부분이라도 좀 보여주는 잘 만들어진 영어 애니메이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디즈니 만화 이런 것보다 이제 다른 짤막한 재밌는 이야기들을 좀 보여주려고 하면 이제 애들한테 틀어주려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이 왜 자막이 안 나와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자막 없이 봐야지 영어인데 선생님은 그래서 보여주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정말 반발을 심하게 하는 걸 보고 제가 그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근데 사실 아이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학원이 영어 학원이고 가장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학원이 영어라는 것도 제가 그때 또 물어봤었거든요. 애들에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자막 없이 영어 보는 것을 이렇게 싫어할까? 반발이 좀 크냐? 네. 그래서 결국에 사실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아이들이 정말 싫어하니까 제가 못 보여주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이 있어서 왜 그 많은 시간을 영어와 함께 보내는데 자막 없이 영화 애니메이션 보는 것을 이렇게 싫어할까? 이런 부분에서도 또 의문이 들더라고요. 아, 좋습니다. 이거는 뭐 사실은 말씀하신 관점은 공교에 대해서 이거를 노출을 다 시켜가지고 애들을 그때 되면 자막 없는 수준으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라고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제 1편에서는 사실 이런 어떤 애들이 좀 굉장히 많이 했다고 싶은 거 알고 있다고 싶었던 것이 실제로 이제 거품이 많다는 것을 현장에서 이제 보셨다라는 것을 일단 먼저 이제 말씀드리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세 가지 저희가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혹은 이제 우리 보시는 분들의 자녀분 이제 혹시 놓치는 건 없는지 한번 이제 판단을 해보시는 용도로 한번 오늘 저희 영상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 선생님, 우리 작가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네요. 여기 내용, 아이 공부에 부모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 제목 보자마자 저는 뼈를 맞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이거 한번 꼭 보고 우리는 좀 잘못한 거 없나 한번 꼭 체크를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무려 두 권을 마련해가지고 와이프 하나, 저 하나. 아, 네. 두 권이니까 기분 좋으시죠. 그러니까 꼭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대화해보시거나 구매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한편으로 끝나면 홍공TV가 아니죠. 네. 이제 어떤 느꼈던 점이 나왔으면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까지 쭉 이제 인터뷰를 끌고 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네. 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이 편 영상 보시면 댓글로도 이렇게 좀 더 궁금한 점 많이 남겨주시면 나중에 좀 오셔가지고 대대꾸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편 괜찮으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